7편에서 메가님이 보내준 의자 뺏기 게임이죠 저희 3대3 대결을 해볼텐데요 MC팀에서 저희 3명이 나가고요 공찬 씨 담당 어? 공찬 담당? 씨 담당인가요? 강윤이 형 담당 나 엠버 담당할래요? 강윤이 형 담당 음악 주세요 컴오 얘 어우 흥아 얘 다음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번에는 엄마 미건 엄마 미건 예 I wanna go to my new love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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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무슨 일 있었던 거야? 무슨 일 있었던 거야? 잠깐만 오 C&B로 공연 타락 음악 주세요 유통 오 오 오 오 오 다 안 줬는데요? 야, 혁이와 천이 진짜... 혁이와 천이... 잠깐만, 피난다! 피나요! 혁이 피나요! 피 많이 나요? 시야했어요, 뼈 보여요, 뼈! 지금 부상 투어로 민혁 씨가 굉장히 피를... 천천히 흘리고 있는데요? 지금 사실 수혈을 받아야 될 정도예요 혁이 형이 어떻게 되죠? 저 A 형이요 소심하겠네요 와, 혁이와 천이 의자 제가 드리겠습니다 약간 짜고 온 것 같은데? 혁이와 천이... 자, 이제는 의자가 3개 남았고 한 명 탈락이에요 음악! 주세요! 오오오오오오- 같다 새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Jeongktor? 그렇게까지 이겨야 되겠다? Oh так 완전히 이겨야 되겠다? Oooh, can- mem näm 제 허벅이... female 제 허벅이... 나는 허벅을 전부 죽였잖아. 다시 chess FP А 하, 우 sha 아 잠시만요, 제가 끊고 갈게요. 아 모르겠지만... without the judmon transition for me 확실히 끊어, 확실히 끊어 확실 개둬었어요 자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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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아 끊어 끊어 아니야 아니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자 3시 남았습니다 의자 2개고요 자 음악 주세요 눈치 보죠 오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진짜 야 친구 자 최종 결승전 엠버 대 민혁 민혁 대 엠버 과연 누가 첫 번째 리퀘스트를 성공할 것인지 자 음악 주세요 아 이거죠 아 자 그가 일어났나요 자 그가 일어났나요 자 파티에요 페이퍼 아 음악이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네 되게 네 되게 네 자 유광석의 한 번 와 와 진짜 빠르다 엠버 승기 와 여기 의자 아니었어요? 아 여기가 의자인 줄 알았는데 와 엠버 진짜 빠르지 진짜 빠르지 엠버 진짜 빠르다 와 엠버 이렇게 해서 필리핀의 메가님이 보내주신 의자 차지하기 리퀘스트는 실패 KBS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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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